그저 경자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을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가빈생이 나는 김씨신 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귀해생이 나는 김씨신 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제자 성수정우님과 하해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혁금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혼이 없이 돌보시며 다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이상하게도 사람이 자꾸만 선생님한테 다리를 가는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올해 내가 자리에 변동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는 개나리 보침을 쌀 때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응. 개나리 보침을 싸야 된다고. 여기에서. 옮겨야 된다고. 옮겨야 된다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만 지랄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왜 옮기려고 그러세요? 그냥 점 자체도 좀 작고. 점사도 조금 안 되고. 본사랑도 조금 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고는 싶은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옮겨서. 뭐하세요? 저 오팔하네요. 근데 선생님 혼자 해요? 네. 근데 난 자꾸 왜 사람이 지랄이 난다고 그러죠? 오늘 손님들은 괜찮아요? 어느 손님들. 괜찮은 손님들도 있고. 아니요. 손님들도 있고. 근데 자꾸만 그 자리는 사람 탈이 나요. 탈이 나요? 선생님 본인 자체의 운때 자체도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만 다리를 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이상하게 선생님이 자꾸만 구설하니 구설도 모르고 그걸. 옮긴 지는 지금 얼마는 안 됐어요. 한 두 달밖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데 자리가 나면 옮기는 게 나은지. 옮기는 게 맞으세요. 근데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는 편도 아닐게요. 굳이 내일 꼭 옮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 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음력으로 6, 7자가 붙일 때. 어떻게 보면 양력으로 치면 한 8, 9월 되겠죠. 그 안에 선생님이 옮기는 게 맞으세요. 흔히 말해 여름 시즌 지나고 나서 가을옷, 겨울옷 8대쯤은 옮기셔야 돼요. 어디 쪽으로 조금 옮기는 게 하나요? 저는 이사방위를 봐드리진 않아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거는 철학. 근데 저거는 신점을 보는 사람인지라. 그 터의 주인과. 그 터가 상업턴지, 주거턴지 그런 거를 다 이제 봐드리거든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요즘은 사람 눈에도 차야 돼요. 아무리 터 좋다고 해서 초가집 들어가 요즘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으로 봤을 때 아이고 좀 만족스럽다, 흡족스럽다 하는 곳이 있으시면 저한테 터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가 선생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판가름은 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원래대로라면 사람 복이 없어요. 근데 인덕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 돈은 벌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외로운 사주. 흔히 말해 결혼하셨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 쳐도 내 대주가 있다 그래도 내가 벌어야 돼요. 왜냐? 흔히 말해 외로운 사주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은 내 손끝이 야무져야 돼요. 내 손끝이 갈라져야 했지만 성공하는 사람. 남의 힘을 빌어서 선생님이 성공을 한다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개나리보침 싸야 돼요.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이사 같은 경우에 있으면 제가 이사 가셔야 돼 이러고 말겠어. 근데 이사도 선생님은 남손 못 빌어요. 내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선생님 성격 자체가 그래요. 남한테 일 맡겨요? 아니요. 안 맡겨요. 괜히 답답하죠. 괜히 남손 탔다고 해도 또 내가 내 손을 거쳐야 내가 또 흡족스럽고 근데 그 터는 선생님 빨리 좀 나오세요. 터가 끕끕하다. 그럼 옮기게 되면 괜찮긴 할까요? 네. 옮기는 게 맞으세요. 왜냐 거기가 선생님. 그럼 토가 놓고 말씀드릴게요. 돈은 벌려요. 돈은 벌려요? 네. 근데 새 나와요. 아 다른 데로? 네. 다른 데로 새 나간다고? 어디로 새 나가지? 아... 옮겨야 되나? 솔직히 입고는 싶거든요. 옮기지도 얼마 안 됐고 브랜드도 괜찮고 그래서 입고는 싶은데 되게 복잡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그 점 자체가 오래된 매니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9년, 20년 된 언니 아들이 당고를 두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삐짓고 가야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 당고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오는 손님들만 와가지고 또 사람이 지랄난 토가 같잖아.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도 이제 봐주겠지 싶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매니저보다는 그나마 매출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왕 하는 거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그래서 돈을 벌기엔 여기가 괜찮은지 아니면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옮기는 게 맞아요. 옮기는 게. 그리고 선생님이 내 거를 만들었다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손님도 훑어가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만 다리를 건다는 게 그때. 그러면 서면 쪽이 괜찮은지 그건 선생님이 털을 좀 나중에 보고 연락을 주세요. 이 브랜드예요. 여기 털 주소가 이래요.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못해 보험 하시는 분들도 지점 옮길 때 그렇게 다 따지고 오는 게 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버는 만큼 거기는 나가는 턴. 네. 거의 집에 가장이라 가지고 거의 들어오면 집에 생활비 그다음에 집에 대출받은 거 그냥 다 제 걸로 다 나가니까 네. 거리도 뭐 버린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내요. 언제쯤 그냥 돈을 조금 많이 벌고 내 거를 조금 모을 수 있는지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저 84년생이요. 서른 일곱이네요. 네. 마흔 자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져요. 돈이 끌어모으거나 이러지 않아요. 선생님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요.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고?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나가는 것보다 더 벌면 돼요. 나가는 것보다 더 벌네. 와... 이쁘다. 가득.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남성복에 어울릴 텐데. 저 남성복 진짜 가고 싶은데. 남성복 한번 가보세요. 좀 알아보세요. 남성복은.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40살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언니랑 계속 꾸준히 가고 싶긴 하거든요. 선생님 마음이랑 달라요. 제 마음이랑 그 언니 마음이랑도. 그러면 다시 새로 직원을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뽑는 게 나아요? 네. 되게 열심히 해주고 의지가 많이 되는데도 그래도 아니에요? 불우셨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자꾸 반말하지 마요. 아 제가요? 네. 반말이야 말이 짧아. 시래기 밥만 먹었나 말이 짧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어 눈동이 아버지. 그러나. 왜냐면요. 그 언니는 열심히 청소만 잘해요. 아.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탈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승패는 어쨌든 손님을 엎어치든 매치든 정말 그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꺼내는 게 모질러요. 거질러요. 네. 열심히 해서 환심은 산다만 어쨌든 지갑을 열게 하는 게 관건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지는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도 선생님 손을 덜타게 해줄 사람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많이 기준에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 언니가 매출을 잘 뽑아요. 솔직히. 뽑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게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꾸준한 사람은 갭이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갭이 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네. 내가 돈 벌고 싶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감히 내가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남성북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잘 맞아요. 잘 먹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오래 건강 좀 조심하세요. 선생님 혹시 흡연하세요? 네. 선생님 기간지 많이 안 줬거든요. 기간지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조금만 선생님 말해 담배를 끊으세요. 그 말은 못해요. 왜 그게 그나마 선생님이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줄이세요. 말도 못해. 그런데 다만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드신 거나 내 몸에 좋은 영양소를 좀 흡수를 하시거나 섭취를 하시거나 그러면서 조금만 관리하세요. 나도 담배는 먹고 있겠더라. 처음 난 내 주치의가 그래요. 내가 담배를 끊어왔어요. 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몸이 더 아파지는 거라. 주치의가 담배 피래 그냥. 피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 수치가 좋아졌어요. 저도 술은 안 먹거든요. 오로지 담배만 하거든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도 있긴 있거든요. 그 남자친구라는 거. 혼인의 기운이 올해 비추진 않아요. 내년까지는. 그런데 내가 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참 믿을만은 해요. 흔히 말해 선생님이 기댈 만한 버팀목도 맞아. 그런데 좀 기대 봐요. 조금 기대요. 네. 멀뚱멀뚱 서있지만 말고. 안 떠나니까.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돈 줘 이게 아니라 살보지 좀 기대 봐요. 그만한 힘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의지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얘기해도 오로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섣불리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선생님. 그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나한테 힘 좀 줘 나랑 같이 화이팅만 해줘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한테 나 1억만 줘 나 10억만 줘 아니잖아. 선생님. 조금만 기대해 보라는 게 그거. 사람은 왜 아줌마들이 뭐 흔히말에 아저씨들이 흔히말에 젊은 처자가 젊은 청년들이 만나면 수다 떨잖아요. 요즘 상시가 도구를 막 이렇게 수다 떨잖아. 그 이유가 뭔데 푸암질이라도 해야 이게 맺힌 게 풀리고 내려가니까 조금만 얘기하세요. 나 오늘 매출 이렇게 찍었는데 카드값 나가야 돼. 요즘에 계속 얘기해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선생님을 품어주기는 하니까 다행인 거고 합이 맞는 거고 나한테 이런 말 왜 해? 이러면 개새끼고 근데 힘들었지 타덕교 주니까 토달교 주니까 좋은 자리가 나올까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남성복적으로 자리가 있으면 조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봐야 되는 게 맞겠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노력. 그렇죠. 신도 믿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줘요. 나중에 잘되면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